계속 가 계속 가 네 그렇지 조심조심 자 가시죠 여기 오르막 구간 첫번째 오르막 구간 입니다 여기는 짧은 구간 다리 또 작은 다리를 지납니다 미산 방향으로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되네 교차로 시점 여기 좌우 살펴보면서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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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번째 경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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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. 세 번째 왔습니다. 대단합니다. 연맹대에 오면서 트레드 타이어 너무 오래된 걸 쓰면 안됩니다. 트레드가 살아있는 거 장착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심해. 천천히 올라오면 돼. 올라올 수 있어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접지를 살리고 그래. 기타에 엉덩이 들지 말고 당기지 말고. 미끄러지 말고. 뒤로 가야 되나? 우리 가? 그래. 미끄러지면 엉덩이가 접지되기 뒤에 없다는 거잖아. 엉덩이를 뒤로 약간 당겨지면 안 밀려. 페달링은 계속 해야 되고. 앞쪽으로 해야 돼. 앞쪽으로. 아유, 대해라. 빠지는 길 없지. 이게 등선이야, 등선. 두 명 와도 추월할 수 있습니다. 여기. 아, 타이어가 다 되니까. 아유. 이게 산 능선을. 능선을 타고 가는 길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참고하십시오. 여기 헬기장이야, 헬기장. 여기 헬기장이야, 헬기장. 헬기장. 그건 걱정하겠냐. 자, 여기 싱글다운입니다. 그 헬기장에서 그 정상에 프릴이 난데가 헬기장인데 거기서부터 진짜 다운입니다. 업다운을 좀 하다가 다운 내려옵니다. 쭉. 저녁할거같아 잘라 조금러가 막acts. 천일아난리glich 금러가 yyyyyyyyy lady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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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xy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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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gYyyyyy'yyyyyyyyyyyyuse beef트 fing고 중급 이상 코스인데요 길이 한길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는데 하여튼 난이도가 있는 코스입니다 거의 미끄러지다시피 하면서 내려옵니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비가 온 다음이라서 덕도 안고 그런거 같네요 경사가 상당히 심하니까 자신 없으면 끓을 내려와야 됩니다 물 끓으면 스킬링 하면서 내려올 수 있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심사 돌마십니다 자 재경아 조심해 끌어봐요 끌어봐 재경이 저 위에 보이시죠 자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야 끌어 우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네요 기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계속 가 계속 가 너무 빨리 가면 나 못 따라가지 못 잡지 너무 빨리 가면 나 못 따라가지 못 잡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철공장 철공장 8공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업다운으로 싱글 업다운을 한 4km 아 4km 되지 3km 3km 왔어? 3km 정도 우리가 타고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 봐 천덕산 여기가 천덕산이거든 천덕산 자 내려가자 문한복음 하고 내려가자 패러글라이더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탈구제 4km 내로 오면 싱글이 나옵니다 싱글이 나옵니다 25% 30% 되겠네요 40% 50% 50% 50% 50% 되겠지 천천히 30% 30% 40% 30% 웨이트백만 확실하게 해놓고 가면 돼 그렇지 어 조심조심조심 정희야 조심 정희야 자전거 자전거 정희야 자전거 자전거 정희야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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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보쮸 그 보니 싱글다운을 해서 패러글라이더에서 내려와서 우회전에서 내려와서 싱글다운을 해서 인도가 나오면 우회전 싱곡인도로 타셔야 됩니다 출발 출발 정상에서 여기까지 십키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자전거길 가다가 다시 건너와야 되거든 저 다리 있을거야 자전거길 자전거길 소세가 충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